동생이 탁 보이는 순간 너무 기도 안 차더라고요 자살을 해버렸던 거죠 별명이 뭐냐면 정말 재수 없는 별명 통띠라고 해서 통띠는 뭐냐면 그때는 얼굴이 예쁘게 생기고 귀엽게 생긴 사람들은 남자들의 성놀이게끔 나를 어디에 소대 가면 나는 소대장이나 조장이나 성놀아 이런 사람들한테 성폭행을 다하는 거지 밥을 먹었는데 거의 그냥 전어젓갈 그다음에 배추김치라고 나오는데 거의 고춧가루는 찾아볼 수도 없고 박인근이가 밥 먹고 하는 것들은 설정이죠 형제복지원을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자기 가족들도 다 이 안에서 밥 먹는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 84년도 후반쯤에 제가 거기에 짜장면이 처음으로 식당에서 나왔어요 썩은 것들을 가져와서 짜장을 만들다 보니까 냄새가 진동을 나더라고요 눈치 보고 있는데 중대장이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 왜 안 쳐먹어? 하면서 뒤에서 머리를 추리채더라고요 식판을 들더만 이 새끼 하면서 탁 찍었는데 뒤에 이만큼 갈라져 버렸어요 피가 훅 나는데 중대장이 이 새끼 듣고 가요 하더라고요 어묵과 그때 내가 갔었죠 의사도 없고 원생들 하얀 가운 형들이 된장 된장을 여기에 묻혀서 이렇게 감아주더라고요 그게 다 했어요 이건 내가 쓴 거거든 당첨돼서 볼펜 받았지 나는 이걸 쓸 때 집에 가고 싶은 눈물 흘리가면서 쓴 건데 그 내 눈물이 통했던 모양이라 그래서 새남주에 실린 거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개근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개근국민학교 담임선생이 형제복지원에 분교의 선생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84년도 막 들어올 때 이름도 안 잊어먹지 정병록 선생이라고 너희 새끼가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어? 라고 묻고 집에 연락 좀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연락 안 해줬죠 그 뒤로부터는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안에 들어와서 아르치는 사회 교사들한테도 철저하게 함구를 시키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데 85년도 때 아마 그 때가 봄쯤이었을 거예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소대의 줄을 쓰고 있는데 그때 눈앞에 동생이 탁 보이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말 한마디도 못했죠 부동자세로 있어야 하니까 얼굴을 인상지기면서 쳐다보니까 동생도 나를 보고 포도마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같이 86년도 10월 30일에 제가 아버지가 와서 내가 기가 조치됐거든요 동생은 85년도에 서울에 아버지하고 있다가 형이 보고 싶어서 부산에 내려왔대요 서면에 오락실에 있다가 경찰관에게 끌려가지고 형제복지원에 들어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3소대에서 내가 겪었던 것들과 똑같은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너무 기도 안 차더라고요 결국 동생은 안에서 고통들이 트라우마들이 심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와서 서면 시내나 이래 다니면서 구글 생활을 하고 일홍직 막 노동하다가 돈 못 받은 것도 많고 이래서 2009년도 10월 3일 날 그때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던 거죠 경찰들이 잡아놨지만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냥 부모 파탄만 하고 왜 우리가 안에 있을 때 찾으러 오지 않았나라는 그 아버지의 원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동생하고 그때 기가 조치되고 나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 군대를 생각했는지 그런 데 들어갔다 올 수도 있지 그 한마디가 내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고 상처였던 거죠 동생하고 내가 밖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를 원망하니까 88년도인가 9년도에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성 정체성이 내가 좀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이성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거고 임신 10개월 됐을 때 자기 엄마하고 오빠한테 끌려가 버렸던 거죠 잡혀서 그래서 여자친구는 그때 당시 머리가 깎이고 다락방에 있다가 아이는 놓고 입양을 보내고 그 친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자기 오빠가 니 때문에 이 새끼야 내 동생이 죽었다고 해서 막 그때 내가 좀 두드려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살 곳이 못 되구나 해서 나는 외국으로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5년 동안 전 세계를 다 다했던 거죠 마지막에 배 탔을 때 그때가 아프리카 가나에 가고 참치배를 타고 그 배가 오래됐다고 해서 고의로 침몰시켰던 거죠 침몰 섞일 때 몰랐고 침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알았던 거죠 그때 당시 구조되고 그 현지 가나인들은 좀 죽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죠 그 뒤로부터 계속 동생하고 내하고는 교대교대로 고무집행방으로 뭐 교도소 들락날락하다가 결국 동사무소에서 수급자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스물 일곱 여덟 살 때 거의 막 듬성듬성 빠져가지고 30대 초반에 다 빠져버린 거지 그때부터 털리를 하고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거는 혈압약이고 이거는 정신과 약인거 이거는 당뇨약이고 악몽이 그렇게 꾸지는 거야 행제복지원 아니면 경찰관에 대한 악몽 기가 될 때는 39kg 나왔거든 19살 때 기가 됐는데 이보다 두 말랐었겠지 2014년도에 그 활동을 시작하면서 계속 서면에 나와가지고 피켓 시위를 1년 넘게 했었죠 2015년부터 종선이하고 같이 거기에서 노숙 단식, 삭발식, 국토대장정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작년 11월 6일 날 다시 고공 단식 농성을 국회 앞에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꼭대기에 올라갔고 그때의 심정은 죽을 과구를 하고 법이라도 통과시키자 가해자인 국가는 저렇게 방치를 하고 피해자가 이렇게 이렇게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해서는 과연 나라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회인가 그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15일 단식할 그 시점에 자유한국당 한교환 당대표가 그때 단식을 막 시작했거든요 국회 본관 앞에 하얀 천막이 막 치지고 난로도 갖다 놓고 황제 단식인 거야 얼마나 내가 그때 기분이 더러운지 24일째 되는 29일 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필립에서 타는 바람에 충격받아서 쓰러져 버렸죠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보좌관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과거사 따위는 취급 안 한다 그 관심도 없다 라는 그런 심한 말을 했던 적도 있었으니까 돈이 우선이 아니다 보상이 우선이 아니고 진실 규명은 해달라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불황인 불황아라는 그 낙인을 좀 벗게 해달라 명예 회복을 해달라 라는 그런 차원에서 진상규명이에요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서 국가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단을 해달라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 내가 거기에 14살 대접해 갔는지 내 동생이 왜 스스로 목숨을 꺼내야 되는지 좀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동생이 왜 스스로 목숨을 꺼내야 되는지 나한테 흘러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